저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당 선관이 주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나 끝내 당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신고 전화번호는 2634-2022번입니다.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 나의 사랑,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. 저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당 선관이 주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나 끝내 당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신고 전화번호는 2634-2022번입니다.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 나의 사랑,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. 저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당 선관이 주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나 끝내 당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신고 전화번호는 2634-2022번입니다.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 나의 사랑,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. 저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당 선관이 주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나 끝내 당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신고 전화번호는 2634-2022번입니다.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 나의 사랑,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. 다음으로 원힐의 역량을 위한 것입니다.